이중호 선수 신발력과 민척성이 이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레이트 미니쉬였습니다 이중호 선수의 왼발이 불을 뽑는군요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면 사실은 캠핑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승대 김승대 붙여줍니다 스킬 김재성 지금 일단 김승대 선수의 첫번째 코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크루스도 빠르고 그 뒷공간에다 놓으니까 이게 그 김재성 선수 다리에 안 맞았으면 자살골로도 자체볼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진패스 파그너 파그너 지금 양도연 선수는 굉장히 좀 슈팅을 할 수 있게 좋은 타이밍에 공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줬었죠 네 네 오반석이 거둬냈고 잡아둡니다 손주들 패스 도중 차단했습니다 이명주 선수는 이렇게 되면 벌써 6개도 옵니다. 자 우리쪽 돌파하는 수원 가운데 사토스 찬스데요 아 사토스의 기가마틴 빨리 슈팅 3대0 앞서가는 사토스 수원입니다. 자 대기종 잘 올려줬고요 공발을 완벽하게 내줬었던 인천의 수비진이에요 완벽하게 인천 골대 왼쪽을 가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